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원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2020년도 4월 10번 문제인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의 힌트를 좀 지문을 읽어보시면 복대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인자 유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보통 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퍼넷 사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컨비네이션하고 어떻게 다른가 물론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이 퍼넷 사각형을 이용했을 때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걸 우리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문을 좀 먼저 읽어보시면 유전형질 가하고 나가 있는데 이 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대요 그러니까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하고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근데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대립 유전자가 A, B, D 세 가지 이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했었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종류 이상이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세 개의 유전자도 역시 다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대요 결국은 모든 유전자들이 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나를 결정짓는 유전자 세 개의 유전자는 E하고 F하고 G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라는 유전자, F라는 유전자, G라는 유전자가 다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는 뜻이고 어쨌든 그 다음 힌트를 읽어보시면 나의 표현형이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다인자 유전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복대립 유전, 나는 다인자 유전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지문에 보시면 아버지, 기억의 유전자가 지금 써 있고요 니은의 유전자가 써 있는데 어머니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는 아이가 지금 아버지인 기억과 같은 확률이 64분의 5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ABD는 가에 대한 지금 형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EFG는 나에 대한 게 되는데 모두 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문제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64분의 5는 이렇게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똑같을 확률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똑같을 확률을 곱한 값이 64분의 5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가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표현형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저 AB로 표현되어 있을 때 누가 우열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동우성인지를 아직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나에서의 먼저 확률을 구하시고 그리고 곱해서 가가 얼마가 나와야 64분의 5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하고 나를 이렇게 유전자를 따로 쓰시면은요 어차피 가나 나나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으니까 가의 확률을 구하시고 그리고 나의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는 지금 알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나의 확률을 먼저 좀 구해보면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컨비네이션을 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에서 모두 다 독립적으로 지금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2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대문자 2 또는 소문자 2 두 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도 두 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도 두 가지기 때문에 이 아버지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모두 8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어머니도 똑같기 때문에 8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64가지 종류의 그런 생식세포에 의한 유전자형의 조합이 나오구요 그 64가지 중에서 아버지인 나하고 표현형이 똑같으려면요 대문자가 세 개면 돼요 그런데 모두 다 독립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리 중에서 아무거나 세 개만 대문자면 되기 때문에 63의 조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에서 지금 엄마 아빠가 교배를 해서 표현형이 지금 나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을 다시 말하면 대문자 숫자가 세 개일 확률은 64분의 6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4분의 63은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비네이션 계산하면 64분의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구요 그럼 이 64분의 20은 우리가 약분해가지고 16분의 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과 그리고 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지금 64분의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AB하고 BD가 교배해서 여러가지 유전자형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지금 아버지에 해당하는 AB하고 지금 표현형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컨비네이션에서 컨비네이션을 안 쓰고 그러면 이 나를 펀넷사각형으로 썼을 때는 이 16분의 5가 똑같이 나오는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컨비네이션을 써서 빠르게 16분의 5라는 나에서의 확률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펀넷사각형을 이용해서 16분의 5가 나오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EF지고 모두 독립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다인자 유전에서는 표현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EF, E하고 F하고 G의 대문자 숫자를 먼저 밑에다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1, 0, 1, 0 대문자 숫자를 먼저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 E하고 이쪽에 E가 교배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숫자를 쓰고요 가로축에다가 그 다음에 F하고 이 F하고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숫자를 이 세로축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래프에서 지금 부에 E하고 그 다음에 F를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수에 대한 확률을 먼저 좀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E끼리 교배했을 때 가로축에 있는데 E끼리 교배하게 되면 대문자 수 2개인 거 1개인 거, 1개인 거, 1개인 거, 0개인 거죠 그럼 대문자 수가 2개인 건 전체 4분의 1의 확률이고요 1개인 건 2분의 1, 0개인 것도 4분의 1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2개인 거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의 확률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E하고 F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수가 지금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게 있는데 지금 저 EF에서 0개가 나올 수, 대문자 숫자가 0이 나올 확률은요 여기 있는 4분의 1과 여기 있는 4분의 1을 곱해서 16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대문자 수가 1개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 여기는 2분의 1, 4분의 1 하면 8분의 1 대문자 숫자가 2개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3개가 나올 확률도 8분의 1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개면 똑같이 8분의 1 그 다음에 4개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대문자 숫자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가 2하고 f에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수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데 표현형에 해당하는데 0개인 거는 16분의 1이 맞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숫자가 1개인 거는 8분의 1하고 8분의 1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8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1개인 거는 그 다음에 2개인 거는 16분의 1, 4분의 1, 16분의 1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16분의 1, 16분의 1에다가 16분의 4가 되니까 그러면 16분의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 숫자가 3개에 해당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는 8분의 1, 8분의 1 더하면 8분의 2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요 대문자 숫자가 4개에 해당하는 거는 16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번 이제 g하고 연결됐을 때 대문자 수 0, 1, 2, 3, 4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 확률도 같이 표시해서 쓰고 그리고 다시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아까 했던 ef에 의해서 대문자 숫자가 0개, 1개, 2개, 3개, 4개가 나왔을 때 확률을 옆에다 이렇게 써 넣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수 2개, 1개, 0개 쓰시고 얘도 마찬가지 원리로 하게 되면 2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 4분의 1 1개인 경우는 2분의 1 그 다음에 0개인 경우는 4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이 두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표현형이 나와 같은 확률이 지금 아까 16분의 5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와 같은 확률이면은 표현형이 기억은 대문자 숫자가 3개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대문자 숫자가 3개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찾아서 16분의 5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확인해 보면 얘가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얘는 16분의 6하고 2분의 1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32분의 6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4분의 1, 4분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대문자 숫자가 3개인 거를 찾았을 때 걔네들이 16분의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첫 번째 대문자 숫자가 3개인 거는 16분의 1의 확률이죠 또는 대문자 숫자가 3개인 거 32분의 6의 확률 또는 16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32로 통분해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10이 되겠죠 그럼 32분의 10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1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퍼넷사각형을 이용을 해도 역시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 앞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두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나왔을 때 그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 그러니까 가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을 확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을 확률인데 대문자 숫자 3개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든 퍼넷사각형을 이용하든 16분의 5가 나왔었죠 그 두 개의 확률을 곱했을 때 64분의 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가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 되고요 이 확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ABD의 우열관계를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배했을 때 가에 대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가에 대해서 아버지 AB에 대해서 A인지 B인지 아니면 AB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ABD가 모두 다 우열관계가 정확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4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시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AB, AD, BB, BD가 되고요 이 중에서 BB로 돼 있으면 무조건 표현형이 B로 나올 건데 만약 AB에서 B가 A보다 우성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B로 표현되는 게 벌써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AB도 B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2가 되니까 4분의 1의 모순이 되고요 그렇다면 A가 B보다 우성이면 일단은 표현형이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이 되려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A하고 D가 있을 때 이 A가 D보다 우성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A가 두 번 지금 표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시 4분의 2니까 4분의 1의 모순 되기 때문에 A가 D보다 우성일 수는 없고 D가 A보다 우성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조합했을 때 D가 가장 우성이고 그리고 A, 그 다음에 B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AB가 있을 때는 이 아버지는 A로 표현이 됐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교배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버지하고 표현형이 같으려면 요거밖에 없겠죠 얘는 A로 표현될 거고 얘는 D로 표현될 거고 얘는 B로 표현되고 얘는 또 D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전체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했던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든 그 다음에 저게 조금 힘들다고 하면 펀넷 사각형을 하나하나 그려서 확인하면 되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펀넷 사각형을 이용했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뭐 연습을 충분히 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관련 영상 몇 가지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런 다인자 유전문제 복대립 유전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